공병호TV의 공병호 오늘 이 시간에는 몇 회에 걸쳐서 수학정거물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년 수학에 종사해온 원로수학학자가 만든 선거조작방정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거는 법정에서 유력한 정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결정적인 정거물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21대 부정선거 정거물 가운데서도 수학적 정거물은 가장 강력한 정거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힐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자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생생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거침없이 내달릴 수 있는 수학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숫자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것입니다 앞으로 C 교수님의 성함은 본인이 동의가 있을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 선거조작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21대 총선 결과에서 수학적 규칙성, 수학적 패턴을 발견하고 여기서부터 선거조작방정식, 선거조작연립방정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선거조작방정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바로 선거결과가 자연숫자가 아니라 만들어진 인공숫자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데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작 징후들입니다 썩은 것은 심한 악취를 풍깁니다 자연숫자가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갖고 행해진 인공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숫자들을 보고 이게 왜 이래라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그리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규칙적일까? 인위적인 냄새가 확 나는 듯한 것 같이 인공적인 것에서부터 본능적으로 불편함과 어색함과 호기심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천연수궐의 사례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사의 뚜렷한 관계가 관철돼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그런 지역구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인천연수궐의 출마한 민주당, 통합당, 그리고 정의당 후보의 선거 결과를 보면 묘한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수가 3명의 후보 모두에게 관내 사전투표수의 39%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각 후보가 100표를 각각 갖고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39표가 바로 관내 사전투표다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 사이에 정확한 규칙성이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정일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관내 사전투표수가 15,797표입니다 여기에다가 0.39를 곱하게 되면 6.185가 나옵니다 이런 관계 그러니까 민경욱 후보나 이정미 후보나 간에 각자가 얻은 관내 사전투표수에다가 일정한 상수인 0.39, 39%를 곱하게 되면 정확하게 관내 사전투표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연수궐 지역구 투표결과를 보면 정말 신기하다, 이상하다, 괴상하다 그런 느낌뿐만 아니고 심정뿐만 아니고 물정을 지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수와 관내 사전투표수의 관계입니다 21대 총선에서는 관내 투표수가 관내 투표수의 일정 상수 일정 비율로 나타난 지역구가 부쩍 많습니다 다만 이 상수가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성남시 분당국 값 같은 경우는 각 후보의 관내 득표수는 관내 득표수의 0.28을 곱하면 되고 분당국 얼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수에다가 0.29를 곱하면 되고 인천 남둥구 값의 경우에는 관내 사전투표에다가 0.30을 곱하면 관외 투표수를 얻게 됩니다 송파병은 0.31입니다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박성현 교수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통계학자로서의 진단을 내립니다 일부 지역구의 사전투표에서 관외 투표와 관내 투표 결과를 보면 놀라운 상수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즉 통계적으로 보면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개수가 1.0으로 득표율이 100% 동일하다는 것이다 사전 득표율이 관내 사전 득표율과 물론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상수가 존재해서 관외와 관내 사이의 상관관계가 1 100%에 가깝게 나오는 것은 통계적으로 흔한 일은 아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흔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통계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사례는 관외와 관내 일치입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서도 민주당과 통합당의 관외 사전투표수와 관내 사전투표수를 비교할 때 투표율이 99%가 일치하는 지역구가 43개나 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맞추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관외에 거주하는 수천명과 관내에 거주하는 수만명의 지지율이 이렇게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가능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통계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 단계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학은 가능성의 영역을 탐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케이 아니면 오케이가 아님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수학은 명료함을 특색을 합니다 통계학만 하더라도 평균에서 포준오차범위 내에서 확률적으로 0.0001% 확률로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수학자들은 그냥 딱 불러뜨러지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이미지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X축하고 관외 사전투표수가 X축 관내 투표수가 Y축입니다 X축과 Y축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겁니다 X와 Y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찾아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자연 숫자의 분포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성이나 어떤 종류의 패턴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작은 없습니다 그냥 자연 숫자입니다 자연적으로 만드는 숫자다 여러분 다음 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이 있는 경우입니다 각 후보의 X 관외 사전투표수와 Y 관내 사전투표수는 일정한 기울기 직선 위에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사립해 봤던 인천 연수월의 정일영 그 다음에 민경욱 이정미 위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X1, Y1 또 X2, Y2, X3, Y3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일직선 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조작이 있는 경우입니다 조작이 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선거라면 특정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수 X1과 관내 사전투표수 Y1이 무수히 많은 점들 가운데서도 직선 위에 교점인 X1, Y1으로 결정된 가능성은 0%이므로 넘어 충격적인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시죠 수만 명을 이루어지는 종로구에 사는 사람하고 종로구에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수천명이나 이런 사람, 수만 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그런 분포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땐 교점인 X1과 Y1이 정확하게 똑같은 그런 직선 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은 0%다 0% 0%의 그 0%가 일어났기 때문에 수학자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C 교수님은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원로 수학자의 선거 조작 방정식 찾기가 시작됩니다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선거 조작 방정식의 발견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범죄를 범한 조작범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달아날 수 없는,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올가미를 꽉 쬐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수학은 0.00001% 크게 논의하지 않습니다 통계학은 아주 확실한 세계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0.00001%다 이렇게 하면 판사나 검사나 간에 그렇게 해도 0.00001% 정도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수학은 일체 그게 없습니다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선거 조작 방정식의 발견은 범죄자들이, 조작범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올가미를 조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바로 수학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사건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고 은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확신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매트에 걸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시 교수님, 시 교수님의 연구결과물을 정리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